정말 이 채널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유튜브 해외 채널 미국이나 영국,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채널 10개를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가 일단 해외 채널이기 때문에 그 영어가 좀 되셔야 되고 구글에 자동 번역 기능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번역이 아직 갈 길이 아주 아주 멀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차별하려는 건 아닌데 영어가 되시는 분이 보면 이 채널을, 이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그 순서는 구독자의 역순 제일 지금 구독자 적은 애가 얘인데 51만명입니다 벌써부터 그 이름이 좀 거시기 해요 근데 얘가 한국 사람은 당연히 아니고 아마 이태리 사람인가 그런 사람 이름일 겁니다 이게 괜히 오해나 하지 마시고 얘는 모터스포츠 이쪽에 관심이 되게 많은 친구라서 92년생인 것 같아요 1992이라니까 오토스포츠 그런 비디오를 짤막짤막하게 올리고 또 이렇게 귀류가슴이라고 그러죠 그 사운드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이렇게 녹음을 해 놔서 이렇게 무서운 차들 막 다니는 거랑 쌩쌩 다니는 거나 소리 그런 거 듣고 싶으면 이 채널 괜찮습니다 그 업로드하는 속도도 빈도도 빠르고 괜찮습니다 두 번째 NM 2255 얘도 비슷한 아까 그 거시기 한 애랑 비슷한데 아까 걔는 좀 모터스포츠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면 얘는 좀 스트릿 리걸 한 차들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차들이 달리는 거랑 소리 같은 거 잘 녹음해서 올린 애들인데 아까 걔에 비해서 훨씬 차들이 딱 보기에도 얌전하고 일반인이 살 수 있을 만한 차들이 있죠 그래서 얘도 벌써 78.8만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채널 중에 하나인데 이게 페트럴리시우스라고 해서 구독자는 86.6만명이고 그 뭔가 아트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은 그 차도 요새 나오는 차들은 안 다르고 다 옛날 차 뭐 이런 거 박물관에서 볼 만한 차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 중에 911 2.7RS 이런 거 알피나 알파인? 알피나? MC12 이런 차들 막 나오고 그 영상미가 또 아주 끝장납니다 얘네들이 시골에서 아마 영국인지 저렇게 아니 광고가 나오고 그리고 진짜 하나 영상미가 끝장이 납니다 탑기어 수준이에요 탑기어보다 더 좋아요 탑기어는 좀 이렇게 과한 연출이 많아서 보기 좀 그런데 얘는 이런 컨츄리사이드를 아주 유유차적하게 달리는 차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정말 이건 한 편 한 편을 다운로드 받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소장 욕구가 나올 정도로 아주 연출도 좋고 소리도 좋고 화면도 좋고 아 보십쇼 아 장난 아니지 이런 거? 이런 걸 공짜로 볼 수 있다는 게 참 그래서 페트로리슈스 구독자수는 적어서 46.6만명인데 제가 최애하는 그 채널이라는 거 두 번째는 유카에요 유카는 프랑스 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있던 이 채널 말고는 다 개인이 찍은 건데 이 채널은 어디 회사나 이런데서 오피셜 트레이를 납품 받아서 올리는 거 같아요 보면은 M4 이런 것도 다 그 회사에서 직접 주었기 때문에 영상 퀄리티는 당연히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고 업데이트도 제일 빠르죠 회사에서 주는 거니까 직접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차들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다른 채널에서 이런 거 올리면은 그 밴 당하는데 얘네만 뭐 무슨 마법을 벌였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다 올릴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새로 차 나오면은 그런 공식 영상 티저 영상 이런 거 올려주는데 그래서 어떻게 지금 자동차 업계가 돌아가는지랑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채널입니다 벌써 217만명입니다 끝에 가면은 얼마나 될지 그 다음은 쉼이 150라 그래가지고 영국인데 저랑 나이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데 돈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고 하는 정도가 그냥 엄청 많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대기업 자제쯤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갖고 있는 차도 막 메카르 앤 세나가 있고 뭐 차를 막 계속 많이 바꾸고 이렇게 에스턴 마틴 수송도 타고 다니고 재밌는 친구입니다 특히 영국이라서 그 유럽 전 지역에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인맥들이 많아서 다 보면은 자기 친구가 차를 샀는데 다 뭐 부가티 실혼이고 자기 친구가 모였는데 하필이면 파가니 칭케 그게 막 다섯 대 중에 두세 세대가 막 모이기도 하고 그런 아주 존다 알이 막 나오고 우시무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영국 부자 도련님과 그 외에 유러피안 인맥 그리고 미국도 가니까 그런 거 보고 싶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보면 재밌을 거 같습니다 영상도 자주 올라오고 여기도 보면은 람볼기니 시안을 지 친구가 막 샀다고 자랑을 하죠 그 정도로 친구를 잘 둔 거 같아요 이분은 그 다음은 제이레노스 가라지라 그래가지고 여기 김구라 닮은 사람으로 유명하죠 얘가 제이레노가 미국 코미디언인데 방송인인지 코미디언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되게 많고 차고가 거의 막 비행장 수준으로 크고 이 사람이 모은 차들이 좋은 게 많아요 메카렌 F1도 있고 오토바이도 또 많이 모으더라고 이분이 클래식카도 많이 있고 가끔씩 유명인사도 초청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한 차들 많아요 전차도 있고 배트맨 차도 있고 근데 좀 영상이 길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영업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 오토바이도 올리죠 경찰차도 올리네요 이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인데 이 채널도 괜찮습니다 타이칸 최신 차들도 올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옛날 차들도 올리고 91년식 타르가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이 사람도 그래서 굉장히 알아주는 네임드고 벌써 315만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채널 최애캐가 아까 페트롤리슈스 라고 했고 두 번째가 더그 디 무로 근데 미국인이거든요 근데 시청자 구독자들의 차를 섭외를 받아서 그 차의 매뉴얼을 얘는 한번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그 차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 있죠 예를 들어 이탈리아 차들 보면은 문 도어 캐치 부분이 이상하게 돼 있다던가 뭐 뭐 윈도우를 내리고 올리고 있는 스위치 그런거 이상한게 많죠 이탈리아 차들이 그런거 말해주면서 어 차량 설명서를 차량 설명서 읽어주는 유튜브 남자 뭐 그런 컨셉인데 어 아무래도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 미국에 부자들이 많죠 좋은 차들도 많이 나오고 얘가 그 차의 특징을 딱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거 정말 그런 퀄키한 그런 부분을 딱 잡아서 말해주기 때문에 업데이트도 굉장히 빠르고 차도 뭐 F40, F50 엔초 페라리, 라 페라리 그런거 다 나옵니다 여기 미국에 있는 돈 많으신 분들 구독자분들 계셔가지고 이분한테 그 잠깐 차를 빌려주면은 이 사람의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좀 이렇게 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은거 말을 해주고 뒤에 한 3분 정도 차를 타고 말을 해주는데 그건 사실 신빙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재미있는게 맨 마지막에 자기 더그스코어라 그래서 이게 소장가치라든지 뭐 실용성 그리고 위켄드라 그래서 주말에 타고나질 수 있는 레저 점수를 매겨서 그 맨 마지막에 공표를 하는게 있는데 그런것도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도 제가 좋아하고 이 사람은 미국식 영어로 쓰는 미국인이니까 미국식 영어로 쓰죠 발음이 정말 좋습니다 이 사람 걸로 공부하면은 발음도 정확하고 문법도 아주 정확하고 문법도 그냥 아주 허접한 문법이 아니고 고급스러운 문법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이 사람 채널을 보면은 영어 공부하기도 꽤 좋습니다 뭔가 뭔가 이 사람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요 뭔가 어떤걸 설명할 때 그 예를들어 파란색도 파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푸른색이 있고 푸르딩딩한 색이 있고 이런것처럼 수식어구를 많이 붙이고 문장을 되게 길게 설명하면서 길면서도 딱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어를 굉장히 고급 영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Doug D.M.R.O.D. 영어 공부하기도 좋고 구독자도 398만명이죠 이 사람이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그 보배드림 같은걸 차려가지고 또 거기서 또 수익을 얻으시는 분인데 자 그 다음에 도넛 미디어 제 최애 채널 중에 하나인데 여기 벌써 493만명이고 미국 애들인데 이 4명이 나와가지고 서로 분담을 해서 뭐 어떤 사람은 기술을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차에 대한 예능 같은거에요 종합예능 같은 교양예능 역사 기술 이런거 다 하는 거라서 최근에 보니까 수소차가 왜 문제인지 설명하는 비디오도 있고 그 램보르기니를 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순위를 매겨서 어느게 가장 좋은지 이렇게 따지는 것도 있고 심심풀이로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네 네 10분 제약이 걸려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설명을 잘해요 미국인인데 공학적인 거를 아주 잘 설명합니다 왜 모든 차는 2만 RPM까지 갈 수 없는가 그런 물리적인 거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 왜 있냐고 세 가지를 요약하자면은 일단 그 피스톤 자체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 캠쉐프트 거기 있는 용수촐도 그 일정한 속도 이상으로 가면은 그게 따라갈 수 없다는게 두 번째고 또 세 번째로는 그 어느정도 RPM이 높아지면은 그 뭐죠 페트롤 가스가 폭발해서 팽창되는 속도보다 피스톤이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RPM을 올릴 수 없고 어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데 정말 좋습니다 이 사람 특히 얘가 전 제일 좋아요 얜지 형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패널이 카와우라고 영국인인데 어 되게 최신 차들이 많이 나오고 그 차 리뷰를 그냥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채널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뭐 가끔씩 이렇게 스페셜 시리즈로 세대 모아놓고 드래그레이스도 많이 하고 어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데 어 이게 또 한글 카와우 한국이라 그래가지고 그 한국 자기네가 자체 번역을 해서 올린 채널이 또 있는데 번역 퀄리티가 많이 낮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어설프게 번역을 해 놓은게 많아서 이해할 수 없는 번역을 막 해 놓은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려면 보시고 그게 영어가 되시면은 그냥 여기 오리지널 보시면 제일 좋고 어 아무래도 영국 차니까 핸들도 오른쪽에 있고 한국 정서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 그렇게 차가 또 아주 좋은 차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그냥 아주 막 럭셔리 초하이엔드 그런 차들이 나오는 건 아니고 아 그래서 이렇게 구독수가 높나 봅니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리고 현실적인 차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아까에 있는 차들은 막 파가니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탑기어죠 탑기어가 옛날에는 그 제레미 클락슨이랑 브라이언 뭐였죠 브라이언 메이 아 그 브라이언 메이 닮은 사람 그 엠보더라 캡틴 슬로우 그 사람이랑 그 쥐같이 생긴 조그만 사람 그 다음 3명 나오는 거 그만두고 얘네가 3명 있는데 얘가 차를 엄청 잘 모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790만명이고 BBC다 보니까 영국에서 하는 공영방송국에서 만드는 거니까 퀄리티가 끝장납니다 영상비도 끝장나고 영상편집에 또 아주 기가 막히죠 영상편집하는 거 보면은 재밌습니다 재밌는 기획도 많이 하고 여기 보면은 혼다 시티 터보 혼다 차랑 혼다 오토바 이거 막 접히죠 차 안에 들어간 스쿠터인데 이런 것도 하고 최신차 시안 이런 거 나오고 옛날 차도 나오고 밸런스도 좋고 아까 말한 도넛 미디어가 좀 개인 기본적으로 하는 예능이라고 그러면은 탑기어는 이렇게 공영방송 뭐라 그러죠 SBS, KBS 같은 그런 급에서 나오는 차 예능이라서 유명인들도 가끔씩 나오고 지금보다는 옛날 3인조 나올 때 훨씬 재밌는 거 같아요 스티거도 여기 나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총 10개를 봤네요 제가 즐겨찾는 영어로 낸 채널 10개 소개하는 비디오를 가져 보았고 그래서 제일 많은 건 790만명이네요 세계인이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도대체 얼마를 볼까요 한 번 보통 노래 채널 보면은 천만명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건 다 그 저작권 때문에 돈을 못 받는데 탑기어는 다 순수하게 순수하게 돈을 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보면 보통 끝까지 보죠 이런 차 이런 거는 자기가 정말 보고 싶어서 검색해서 보는 차들이니까 또 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보는 시간 시청 시간도 굉장히 길 거고 과연 그 탑기어 유튜브 채널에서 한 달에 얼마를 볼지 참 궁금합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한번 10개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는 개인적인 영역이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